우와! 빨리 뛰어! 버스 정류장! 오오오오!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 재솟는 사람 누구야! 딱 쫓아났어! 야, 소민이 모른다, 이거! 소민이! 소민이, 소민이 지금 견눈지를 보면서 했다! 소민아, 핫보이 몰라, 핫보이? 핫보이 몰라요? 아, 심각이야? 몰라, 어떻게 해! 형, 이거 나온 지가 얼마나 됐으면 돼? 심각이야, 뭐야? 에센셜! 이거 뭐지? 에센셜! 에센셜! 이거 뭐지? 에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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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이거 핫보이 몰라, 핫보이! 핫보이 몰라! 하이, 뽀! 하이, 뽀! 마, 뽀! 마, 뽀! 형, 핫보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베이베! 하아, 뽀! 하아, 뽀! 야, 이거! 나는 샛빙! 안경도 샛빙! 바지도 샛빙! 아, 너무 웃긴다! 에센셜! 에센셜! 근데 좀 오늘... 소민이 모자 조금... 좀 귀엽지, 귀엽지? 아니, 오빠가 자꾸 올라간대, 모자가! 많이, 곧 빠질 것 같아! 위를 계속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 어, 지금... 남친 같았다! 붙인 것 같아! 어, 지금 남친 같았어! 살짝! 눌러줘, 모자를! 옆에서! 근데 소민이는 참 이상하다! 세찬이 별로라 그러면서 또 세찬이가 챙겨주면 되게 좋아해! 좋아해, 좋아! 그러면 좀 이상해, 그것도! 야, 우리! 우리 힙쟁이들, 힙쟁이들! 그래, 그래! 갑시다, 우리! 그러면 오늘 하나가 어디로 가면 되는 거라고요? 형, 밥은 맘대로 먹어도 된다니까! 그렇지! 중간에 밥하고 맛있는 거 먹지! 야, 일단 토끼와 거북이처럼! 토끼와 거북이처럼! 일단은 거북이처럼 꾸준히 달리다가 밥을 먹자! 지금 너네 배고파? 안 고프잖아! 안 고파요! 그래, 지금 몇 시야? 10시쯤? 10시니까! 형, 근데 우리 압구정 형이 알잖아요! 아이, 걱정하지 마! 쭉쭉쭉이야! 걱정하지 말고 가야지! 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뽑는 숫자나 숫자에 따라서 먹게 먹어야 되니까! 맞아! 거기 진짜 좋은 데 있어! 근데 1번은 뽑으면 안 될 것 같아! 1번은 뽑으면 안 될 것 같아! 단일 메뉴! 아, 보통! 형, 오늘 어떤, 어떤 종류 드실래요? 어? 비싼 거 먹으면 된다는데! 아니, 좀 있어요! 네, 이따예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가십시오! 이따 뵙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왜냐면 나 이걸로 해서 하면 돼! 노선이 또 있어! 아니, 그거랑 상관이 없어! 번호, 번호를! 이걸로 뽑아야 돼, 이걸로! 이걸로 해서 해야 돼! 아, 아니! 조직이 나야? 뽑아요, 형! 몇 번째, 몇 번째 정리! 3번! 자! 이 번호가 들어간 차를 타야 된다고요? 이거 뭐야? 그러면 8 들어간 버스를 타시고 8번째, 네! 8번째 정리장에서 내리세요! 좋다, 좋다! 8이다! 형, 기운이 안 좋은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봐봐! 8! 8번! 8! 오늘 8번 들어간 버스 오면 바로 타시면 돼요? 없는데? 8번 들어간 버스가 없어! 여기 있다! 어, 이건 광역버스 아니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6628 이거는 안 돼요? 아, 6628요? 돼, 돼, 돼! 아, 잠깐만! 6628 이거를 타야 되는구나! 이거 타면 큰일 나! 이거 타면 멀리 가야 돼! 형! 빨간색은! 목동으로 갈까요? 이거 오면 타야 돼! 야, 이거 일단 타자! 그래!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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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층버스 나 처음 타봐! 지금 8에 들어간 버스 오거든요? 일단 타시면 돼요? 타라고? 1타! 우리 원인한테 못 타나 봐! 아, 이거 안 되는데? 야, 이거 광역버스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광역버스! 아니, 아닌가? 아, 이거... 근데 노선이 그런데 약간?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3명이요! 3명이요! 네? 올라가 볼래? 위에? 올라가요? 8번째 내려야 돼, 우리! 야, 나도 2층버스 처음 타봐! 나 처음 타봐, 2층버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 없네, 뒤가! 오빠, 여기도 벨트 해야 되죠? 다행히 없네! 다행히 없네! 8번째 우리 내리는 거죠? 네! 8정거장! 제가 일단 차가 쓰면 저 노선도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 야! 잠깐만! 노선도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 야! 잠깐만! 그러니, 야! 잠깐만! 마포역입니다! 한정거장만의 마포역 오잖아! 우리 마포역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리 못 먹어? 아니, 어쨌든 이거 서울역 쪽으로 가는 거야! 서울역도 괜찮아! 서울역은! 서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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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괜찮아! 그쪽이 또 맞출도 많고! 테스트 타고 버스 타고 그냥! 야, 이거 타고 갔다가 또, 또 버스 타고 갔다가 또 테스트 타고! 팔 부리 좋아, 팔 부리! 어마어마한 거야! 팔이! 팔 자가 잘 뽑았네! 팔 자가 진짜 좋아! 기가 막혀! 야, 나 이 투표에서 처음 타봐, 이거! 나도 처음 타봐! 높아! 지금 우리가 위치가 어디지? 우리? 일단 8번째 내리면 돼! 여기서! 8번째 혹시 어디, 어딘가요? 어? 장기동? 장기? 김포 아니야? 김포야, 형! 장기동!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떡해! 김포 아니야? 김포야, 형! 장기동! 큰일 났다, 어떡해! 야, 숫자를 뽑으면 어떻게 팔을 뽑아가지고! 와, 내가 좋아하는 숫자 팔을 뽑으면 좋다고 했는데! 네, 이거 빨간 버스예요! 망했어! 이게, 이게 광역인가요? 그래서 잘못 고속도로 진입하면 경기도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출퇴근 시간이 지나가지고 광버스에 지금 이게 손님이 많이 안 계신데! 안 그러면 많으셨겠다, 시민분들! 야, 진짜! 서울역까지 갈 수도 있겠지! 서울역까지 갈 수도 있겠지! 서울역, 서울역 그렇지, 강남에! 서울역도 바꾸지 않아! 훨씬 가깝지! 네? 야, 어디 가냐? 이거 안 서? 야, 이거! 형! 근데 정류장을 안 서! 이게 여덟 정류장 가면은! 어디, 그러니까! 김포 끝! 이거 거의 김포 끝으로 간대, 이게 지금! 아, 형님 PD도 지금 당황했어, 이게! 왜냐면 원래, 원래 만약에 섰다고 하면은 김포까지도 안 갔지! 아,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재밌어! 버스에? 그럼 정차 없이 뻔하는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도망가자! 도망가자! 집안에 좀 반대가 있어야겠네, 그러면! 힘든 사랑이어야 해요! 힘든 사랑일 수는 없어! 아무도 없는 2층 버스 2층에! 손을 잡고! 끝에 앉아서! 그렇지, 끝에 앉아서! 여기, 여기다 아무도 없으면 좀 키스 좀 하지! 아니죠, 그냥! 여기, 여기다 아무도 없으면 좀 키스 좀 하지! 아니죠, 그냥 이렇게 나누기고 하나씩! 아, 그런데 키스 좀 할 것 같은데! 힘든 사랑은 애잔하게 서로를 바라보죠! 아, 그래? 아, 애잔하게! 아, 스킨십은 없구나! 아니, 손은 잡고 있지! 아, 손은 잡고 있지! 아니, 그런데 스킨! 키스는! 형, 버스에서 키스는 좀 심하잖아! 살짝, 살짝 가벼운 이제 이마부터 내려오는 뽀뽀에 코로 살짝 갔다가! 코로 갔다가! 코로 갔다가! 콧잔뜩! 콧잔뜩에 살짝 적셔줘야지! 살짝! 침 냄새 난다고요! 아, 코는 안 돼! 아니, 뭐, 살짝 했는데 침 냄새가 그렇게 나! 입술 두껍잖아요, 세찬이! 나는, 난 두껍지! 너는 왜 세찬이하고 키스 안 돼! 그래, 나도 키스 안 돼! 진짜, 진짜! 아, 네, 진짜! 아, 네, 진짜! 저희 이제야 첫 번째 종목! 아, 돌아거린다! 야, 이거 미쳐버리겠다! 이거 어떡하지? 여기 어디예요? 여기 지금 영등포! 당산! 당산이요? 아, 일단 김포까지 가야 된다잖아!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완전 느린 거 아니야, 이거? 아... 아, 그런데 거기도 변수가 있겠죠? 아, 있겠지! 야, 지금 한정호장인데 지금 마포대교를 건너잖아, 지금! 영감님, 앞에 타야지!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그냥 전화를 해, 너네가! 8분 뒤에! 일단 타, 일단 타! 8분 형이 맞춰, 타이버! 8분 맞출게, 내가! 장남 쪽으로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해서 가주세요! 네, 장남 쪽으로 가세요! 저희가 버스를 그다음에 타야 해서, 선생님! 그런데 저는... 난지공원이잖아요! 난지공원, 저는 중간에라도 잠깐을 쓸 줄 알았는데 아예 안 쓰네! 난지공원, 아예 안 써! 야, 지금 버스인데 올림픽 때 그러는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형! 내가 지금... 이거 수지 않는 버스를... 아, 미치겠네! 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김포 가서 말 그대로 그 똑같은 거를 타고 와야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2시간씩이야! 이거는 진짜 아쿠정동에서 완전, 지금 거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걸 전략을 잘 세워야 해! 여위로 이 버스를 다시 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택시를 잡아서 8분을 가야지! 아... 아... 아쿠정동 방향으로! 가서 또 거기서 또 8분 거리로? 아... 근데 또 차가 안 막히니까 이렇게 답답하진 않다, 그렇지? 그렇지! 계속 달리니까 기분은 좋네! 그렇지! 8분이면 어디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8분이면 명동 등록까지 밖에 못 가요! 아, 명동까지 밖에 못 가요? 명동이요? 명동이 뭐일 거 맞지! 딱! 딱!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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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야... 이야, 정말! 아, 이거 웃기다! 아, 제작질로서 우리끼리 쓰니까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이 카메라에서 주인 이유가 있었네! 형, 앞에 저기 저거 삼계탕 집도 있고! 아, 근데 다 물을 다 닫았다! 야, 근데 너무 먹고 싶다, 삼계탕! 야, 배고프다! 아니면 중식집 이런 데 갈까? 중식집! 중식 괜찮지! 중식은 웬만하면 8번째! 8번째 괜찮지! 어, 나쁘지 않지! 어, 나쁘지 않지! 어, 좋은 아이디어야! 중식당! 여기 찍히는 거 맞아, 이거? 어떻게 보면 아는 거야? 찍힌 거지? 오빠, 여기 누르면 돼요? 여기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 거야? 우리 서로 찍어주자, 서로! 이야... 지금 저희는 신생이 백화점 앞에... 우리가, 우리가 완전히 이기겠는데, 이거? 나고도 했습니다! 일단 어디로 가... 제작진이 아무도 안 왔어요! 타하 오빠입니다! 송지호입니다! 타하 오빠입니다! 지석진 오빠입니다! 지석진 오빠입니다! 지석진 오빠입니다! 지석진 오빠입니다! 지석진 오빠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좀 걸을 거야 그러면? 걸을 거야 그러면? 걸을 거야 그러면? 여기 있어야 해요! 일단 우리가 방향으로 어디로 갈 거야? 여기, 여기 쪽이야? 이쪽이 강남인데? 저기로 가야 해요! 여기가 있을래? 여기 있네! 여기 가요? 이거 강남 가요? 팔자가 없어, 팔자가! 팔자가 없어! 아, 쏘리 쏘리! 잠깐만! 여기 어디 가? 청담초! 형! 아, 그냥 로데오 가자! 로데오! 1, 4, 3주기 하나 뽑으면! 1, 4, 3주기 하나 뽑으면! 오빠, 1, 4, 3! 로데오로 가네! 이거 야, 다시 뽑자!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저쪽에 이제 대가리가 일로 가는 버스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가리가 저쪽, 아예 저쪽 가서 일로 못 가는 방향 가서 타야 해! 아, 그럴까? 가봐! 아니, 이거 보면 되잖아!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뽑은다는 법이 없잖아! 아, 맞네! 아니! 1, 4, 3, 3주기 하나 뽑으면! 아니, 그러니까! 1, 4주기 하나 뽑으면! 한정거장은! 한정거장은 다 내리고! 야, 여기! 우리가 이거를 못하는 이유가! 아, 그게! 내 정거장 아니면! 생각나서 쓰는 거잖아! 이거 내려야 해! 똑똑하다! 우리 지효 똑똑하네! 이렇게 하자! 건너편 중심이 있긴 있는데 딱! 야, 저기 중시장 갈래? 일단 가자! 밥을 먹고! 맞아, 일단 길을 건너! 야, 밥을 먹자! 배고프니까 어디서도 못 가야 되니까! 어? 아, 지금 딱 빠졌다! 형, 이제야 내리네요, 형님! 이제 내린다! 이제 내린다! 내려! 자, 내리시죠! 기사님, 수고하세요! 드디어 내렸어, 드디어! 나 안 뽑을래! 내가 뽑을게! 내가 뽑을게! 아, 무서워! 4개 있는데 이거다! 야, 이거를 앞으로 좀 갈 수 있으려는 모르겠다, 이제! 자! 속눈썹! 속눈썹 파마하기 뭐야? 그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약 발라서 이렇게 파마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거 근데 하잖아요, 되게 재수없어!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야! 형! 나 언제였지? 내가 속눈썹 길다고! 이거 한번 이렇게 올려줬었는데! 보고 재수없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저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래 소민이 귀엽고 형이랑 잘하잖아! 형! 오빠, 이럴걸요? 오빠가 이럴 표정이 될걸요? 눈썹 이렇게! 약간 눈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눈 8개를 하셔야 되는데! 6개밖에 없어, 눈이! 아, 그러면 숫자를 다시 뽑으면! 형, 그럼 안 돼, 못 가! 가하려면 팔 유지해야 돼요! 그래요? 비 온다, 흔들났다! 어떡하지? 야, 형! 비 온다, 비 온다, 형! 야, 이거 어떻게 해! 피해, 피해! 이리 와! 야, 어떻게 해! 야, 소나기야! 빨리 뛰어, 뛰어! 우와! 우와! 빨리 뛰어! 버스 정류장! 오! 오! 이거 누구야? 이거 재수 없는 사람 누구야? 형이야! 너야! 아, 잠깐만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다, 씨! 와, 비 너무 많이 온다, 어떡해! 야, 우리 우산도 없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야, 비 안 오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네? 야, 큰일... 야, 오늘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나? 비야, 어떡해! 비 너무 많이 와! 청눈썹 파마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뽑아볼게요! 하얀 숫자 다시 뽑으실게요! 숫자 다시 뽑아요? 왜냐하면 눈을 8개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눈 하나만, 한 명만이냐고 한 명만, 한 명만 빨리 하면 모를까 아, 1이다! 1이다, 1, 1! 1이면 어떤 분 하실래요? 나! 우리가 속눈썹이 제일 기니까? 왜냐하면 이거 한 사람... 나 속눈썹 길어! 앉아봐! 할 줄 알지? 야, 너 속눈썹이 진짜 길다! 속눈썹 길어요, 형! 야,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 빨리 치고 빠져야 돼! 빨리, 빨리 하자! 빨리 치... 빨리 칫바 해야 돼, 칫바! 자, 이거를... 지금 눈 감으세요! 일단 이걸 이렇게 해놔야 돼! 고개 잘 그렇게 기대고 있어봐! 야, 이거 어렵네, 이게! 맞지? 이거를... 발라서... 재석이 형, 이게 맞는 거예요? 뭐야? 야, 야, 야! 왜 그래! 야, 내가... 야, 야! 왜 그래! 야! 야, 야! 야, 너 뭐해! 너 내 눈 붙... 뭐 하는 거야! 소극성 발라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쵸? 야, 이거... 아, 이거 안 돼! 살짝 떴어! 이거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와, 길다, 길다! 붙는다, 붙는다! 아, 이거... 기네! 아, 답답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참고 있어! 아, 그냥 붙는다! 아니, 붙네, 붙어! 야, 근데... 귀여워요? 아, 귀엽다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좀 재수없어! 그쵸? 아, 이거 시간이 많이 없는데? 아, 미션 이거 언제 하나? 또 하나 더 해야 하잖아, 이거? 소민아, 미션은 언제 끝나? 아니, 형, 이러고 정류장 반대편으로 갈까요? 그래, 가자! 일단 가자! 이거, 일단 가자! 이거, 일단 가자! 너 감고 갈 수 있어, 뜨면 안 돼! 메뉴판 기준입니다! 아, 나쁘지 않다! 주시는 메뉴판 기준! 아, 주시는 메뉴판! 주시는 메뉴판! 아, 주시는! 그래, 그래! 사장님, 저희 메뉴판 한 번만 주세요! 야, 이 메뉴판이 이거 너무 떨린다! 너무 떨린다! 우와, 너 너무... 촬영 확정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네! 아, 제발! 메뉴판 제발! 제발! 앞에 펴, 앞에! 뒤에 음료니까 앞쪽 펴, 앞에! 앞에, 메뉴판! 그래! 앞에 펴! 앞쪽이 형, 거기고! 앞쪽이, 그치! 뒤에는 무조건 밥이야, 오빠! 이게 호식이야! 앞쪽이, 앞쪽, 앞쪽!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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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씨! 서거기! 소거기! 1, 2, 3, 4, 5, 6, 7, 8!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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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괜찮아, 우설 좋아, 우설 좋아! 핫바닥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 괜찮아, 우설 좋아, 우설 좋아! 핫바닥 아니야! 맞아? 하나, 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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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양 얼마나 먹어도 돼? 야, 우설, 우설... 야, 우설... 우설먹고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소스 해갈기가 괜찮아요 우설이 어디야? 왜이렇게들 왜이렇게 우설 좋아? 우설 좋아 맛있어 혓바닥 맛있어 일단 4인분 일단 4인분이요 우설은 좀 생소한데 오빠 우리 뒷장 넘겼으면 하부터 잡채 먹을 뻔 했어요 오빠 잡채 먹을 뻔 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래요? 오빠 우리 이거 먹고 딴 데 또 가자 딴 데 또 가자 근데 우리가 좀 많이 가까워서 그러니까 마음이 여유가 있네 야 오늘 너무 슬슬 잘 뿌리는데 이거 아 내 평생 오늘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이번에 대상 오늘 여기다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점시 한번 볼까? 코스피 지수만 봐야 되겠다 주식 빼고 다 잘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코스피 아 이게 파란색이네 오빠 코스피가 1% 맞지? 주식 빼고 다 잘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먹으면 뭐 하냐고 여기서 날라가고 있는데 먹을 거 아니야? 아 맛보고 씨 오빠 왜 그러세요? 오빠 겁나 운 다 썼나 봐요 형 운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아 갑자기 핸드폰으로 쌈장을 찍네 아 나 진짜 아 우설이 어 우설 없대 다 떨어졌다 살이 없어? 그리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룰이 어떻게 멋졌어 제작심도 당황스럽죠? 아 우리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심플하게 8개를 하니 오고로 해가지고 그냥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생... 돼지 김치전골 그래 이거 먹기 그래 그래 저거 생례지 김치전골 그래 그래 저거는 먹을게요 저기요 선생님 4인분 4인분 오케이? 가하천이랑 나나 사실 지금 정체기간이거든 줄 것 같아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아 쉬고 있어 나 너 아예 지금 안 찍고 있어? 너 술방을 좀 해 술방 사람 불러서 술 먹는 거 얘는 술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술을 못 마셔 왜? 네가 왜 못 마셔? 맨날 먹으면 아 그래? 야 너 닌 아이에 지금 지효 봐 아직 쌩쌩해 요즘에 너 몇 병원이야? 많이 회복할 시간이 있지 맞아 얼마나 맞아? 오빠 저 어쩔 때는 맥주 4캔 먹고 취해요 그래? 많이 먹어 4캔이면 취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만 원짜리를 먹지 그래? 너 많이 먹는 거야 4캔 이만한 거지 쟤 이거 큰 거 얘기한 거 아니야? 큰 거 야 그거 먹고 취해 너 그 짓다 야 그거 그거 4개가 어떻게 취해? 너 맥주 한 칸에 취하는 사람도 많아 어? 술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취하는 거야 야 맥주 첫 먹고 빨라 됐어 어머 진짜 빨라 됐어 첫 먹고 오빠 저 그거 한 3만 원어치 먹고 막 그랬어 야 12캔 먹고 12캔 막 3만 원어치 먹고 대단하다 너 12캔을 어? 야 동섬집 가게는 시간이 안 되고 그냥 미션하고 디저트 정도 먹고 싶어 아 이거 우리만 이러는 거 아니겠지 지금 저쪽도 좀 헤매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만 헤매는 거 아니겠지 아 이건 헤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몇 시까지 2시까지야? 아이 그건 없고 없어? 야 그래도 커피 한 잔 해야지 아니 에스파에서 아니 소민아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김포에 와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 야 카페 한 번 가자 이제 물 있어 아 이거 카페도 카페도 어디가 찾냐 이거 카페가 없... 형 그냥 편의점 갈까? 편의점 안 돼 했잖아 카페가 없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해? 세찬 이거 이제 발라야 돼 일로 와봐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일로 와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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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잠깐 한 번만 앉아도 될까요 선생님? 어 감사합니다 일로 여기 앉아서 고맙습니다 아 이런 거 먹고 싶다 잠깐 앉아 아 첫 번째 열에 있는 어디야? 우리 1번 뽑았나? 첫 번째 열이요? 이제 붙은 거 아니야? 지금 반은 안 올라가고 반은 올라갔어 아 답답해 아니요 그러니까 뭐 냉장고도 뭐 여기 진열대는 오케이 아 이거 1열만 고르기도 힘드네 이거 아 이거 1열 아 1열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게 없는데 지금 일단 이거 물티슈 아니 위로 위로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매울 것 같아 이렇게 어 아 위로 가까 위로? 위로 그렇게 야 이게 진짜 불편하구나 어떻게 했어? 아 눈 아파 살짝 올라갔어 기다려봐 나 면봉을 닦아줄게 면봉으로 아 눈 아파 응 괜찮아 올라왔어 자 첫 번째 미션 성공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일단 빨리 가자 서둘러서 올라가야죠 다시 아 잘 받아 차 챙겨 입고 있을게 그거 타고 마시게 뭐 하시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타고 지금 아 그런 거 하려고 나 순간 세그웨이인 줄 알았어 이거 세그웨이 이거 지금 오빠 가요 얼른 이거 좀 가져가려고 했어 오빠 야 형 알뜰하다 알뜰해 슬슬 나도 모르게 포기가 된다 근데 지금 야 이거 이거 아 어떡하지? 저걸 보고 오빠 어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아 집 떠나면 고생이야 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아휴 일단 이런 거 하면 운도 진짜 없어 내가 괜찮이 맞습니다 지금 어머니 저희가 원래 여의도에 있다가 압구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버스 타고 오는 미션에서 여기 잘못 왔어요 여기 지금 잘못 와가지고 여기 김부까지 왔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거짓말이시구나. 거짓말이야. 믿어요, 오빠. 저 믿어요. 기운 진대, 이거.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런데 어머님 진짜, 진짜 보시나 봐. 우리 다 아셔. 그런데 어머님 진짜, 진짜 보시나 봐. 우리 다 아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타야 돼. 8601번. 그렇지, 그렇지. 일단 당산역까지 가서. 일단 당산부터 가자. 일단 당산부터 가자. 7분 뒤. 우리가 이걸 타야 돼. 7분 뒤. 형, 7분 뒤 도착해요. 860에 7분 뒤. 몇 속 남았다고. 여기 나오니 몇 속 남았다고. 야. 터치가 아니구나. 터치가 아니구나. 나는 사실 마음을 일찌감치 내려놓은 게 오늘 팀 보고서는 이럴 줄 알았어. 여기 지금. 1시간째. 여기 1시간째 지금. 앉아, 세찬아. 네. 왜? 사진.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여기로 오세요. 같이 찍으셔야죠. 같이 찍으셔야죠. 같이 찍으셔야죠. 이 정도 우리가 서로 또 토크를 나눴는데. 오세요. 사진 한 장을 해야죠.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아니, 같이 셀카를 찍는다고. 같이요. 여기로 오세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여기 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야, 근데 그거 되게 좋다, 이거. 옆으로 이렇게 슬라이더로 뺄 수 있는 거네요, 이거? 아, 이게. 아, 이거 새로 나왔구나, 이게. 사게요. 아니, 이게. 아니, 이거. 저 이런 거 처음 봐, 이게. 사진만 찍을 수 있게. 아, 이게. 형, 젤리. 형. 이거 3초 안에 먹으면 괜찮아. 야,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해, 이게, 이게. 아, 데스터가 이것을. 아니, 이게. 아, 사진 진짜 많아. 지갑인데. 아, 케이스인데. 이렇게 해서 사진만 찍으면. 야, 이거 요즘 새로운 게 되게 많네. 이거 브랜딩머리 좀. 아, 정말. 진짜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야, 신기하다. 재능성이 너무 좋아. 재능성이 너무 좋아. 재능성이 너무 좋아. 재능성이 너무 좋아. 케이스에 미쳐서. 야, 이거 뭐야. 아니, 우리가 갈 수 있냐고요, 지금. 정신 차리셔야죠, 오빠. 이거 떨어진 거잖아. 왔다, 왔다, 왔다. 탈려고, 나 타야 돼. 타야 돼. 야, 야, 마스크 써, 마스크. 나 타야 돼. 나 타야 돼. 나 타야 돼.